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츄피가 숲에 갔어요 츄피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숲으로 산책 갔어요 츄피야, 숲에는 살펴볼 것들이 아주 많단다 우리 같이 숲을 잘 관찰해보자 아빠, 숲 속에 새들도 있나요? 그럼, 예쁜 새들이 아주 많이 있지 츄피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까만 티티새와 울새가 보였어요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츄피가 소리치자 새들이 그만 날아가 버렸어요 엄마, 새들이 놀랐나 봐요 츄피야, 이리 와보렴 츄피는 아빠 곁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미줄로 집을 짓고 있는 거미와 나뭇잎과 똑같은 색깔을 띄인 작은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팽이와 지렁이가 느릿느릿 웃을 길을 기어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빨리빨리 길을 건너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꽝! 밟아줄 거야 츄피는 땅바닥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했어요 폭기가 지나갔나 봐요 여기 조그만 똥들도 있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어요 그건 커다란 멧돼지의 발자국일 거야 발자국이 제법 깊게 나있었니 이곳에는 츄피가 알고 있는 나무들도 있었어요 바로 밑동이 하얀 자작나무와 도토리가 달린 참나무죠 나보다 키가 훨씬 크네 츄피와 엄마, 아빠는 간식을 먹기 위해 숲속에 빈터에 자리를 잡았어요 츄피는 배가 고팠어요 와!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랑 과자다! 숲속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많았어요 츄피는 작고 빨간 산딸기를 땄어요 딸기 옆에는 보라색 나무딸기도 있었어요 엄마한테 잼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츄피가 말했어요 숲에서는 곤충들도 조심해야 해요 츄피는 벌을 발견했어요 엄마, 빨간색에 까만 점이 있는 이 곤충도 물어요? 츄피야, 겁낼 거 없어 우당벌레는 물지 않아 츄피는 간식을 먹은 뒤 나뭇잎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두두와 함께 공놀이를 했어요 두두야, 내가 공을 던질 테니 잘 받아!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츄피는 잠이 들었어요 조약돌, 꽃, 조그만 달뱅이 껍질 등 숲에서 찾아낸 보물들이 잠든 츄피 곁에 놓여 있었어요 츄피가 해변에 갔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츄피는 엄마, 아빠, 파니와 함께 바닷가에 갔어요 츄피는 바닷가에서 재미있게 놀 거예요 엄마는 돗자리를 깔고 아빠는 파라솔을 펼쳤어요 츄피는 벌써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와! 바다다! 츄피 먼저 들어갈래요! 츄피가 바다로 달려갔어요 츄피는 큰 파도 위를 팔짝팔짝 뛰며 놀았어요 파니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모래사장의 작은 웅덩이에서 놀았어요 츄피는 삽과 양동이로 바닷가에 근사한 모래성을 쌓았어요 두두야, 이 성의 왕은 바로 너야! 그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츄피가 만든 모래상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츄피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해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라켓도 있어요 하지만 파니가 배드민턴 라켓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드디어 간식 시간이에요 엄마는 츄피에게 과자를 주었어요 아빠는 파니에게 과일 조림을 먹여주었어요 츄피가 말했어요 파니야, 오빠 과일 조림 조금만 줄래? 그럼 오빠도 과자 하나 줄게!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물속에 숨어있던 모래사장이 늘어났어요 젖은 모래 속에서 츄피는 맛조개와 가리비를 찾고 있어요 조길리를 찾으려면 모래사장을 잘 살펴보고 파헤쳐야 해요 츄피는 바위에 붙어있는 홍합을 발견했어요 츄피가 바위 옆으로 다가가자 작은 개가 재빨리 도망쳐버렸어요 물가에서 츄피는 뜰 채로 새우도 잡았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많이 잡았죠? 양덩이 좀 주세요 아빠가 츄피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 츄피 참 잘하는구나 오늘은 맛있는 새우 요리를 먹을 수 있겠네 하지만 츄피는 새우를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미잘과 미역이 있는 웅덩이에 새우를 놓아주었어요 츄피가 커다란 소란을 발견했어요 소란을 귀에 대고 있으니까 바닷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소라를 집에 가져갈래요 츄피한테 멋진 놀잇감이 생겼어요 츄피가 농장에 견학을 갔어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체험학습하는 날이에요 츄피와 랄루, 필루는 농촌 체험을 하려고 농장으로 갔어요 물론 두두도 함께 갔지요 얘들아, 이 농장에는 동물들이 많으니 잘 관찰하고 가거라 농부 아저씨가 말했어요 제일 먼저 츄피와 친구들은 동물들을 보러 외양간으로 갔어요 아, 여기에는 엄마소와 귀여운 송아지가 있네요 엄마소의 젖이 무척 커요 농부 아저씨는 신선한 우유를 얻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짠대요 와, 저기 꿀꿀 아기돼지도 있어 돼지 등에는 거친 털이 나 있어요 누가 아기돼지를 만져볼래? 츄피요! 힝힝힝힝 말이 울어요 랄루는 사과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에게 주었어요 말이 사과를 입으로 물자 랄루의 손이 온통 침투성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랄루는 말이 뽀뽀해진 거라며 좋아했어요 창고에는 짐칸이 달린 트랙터가 있었어요 필루는 팔짝 뛰어서 트랙터 운전석에 앉았어요 얘들아,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모두 들판으로 나갔어요 들판에는 겨울동안 동물들에게 먹이로 줄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어요 랄루는 옥수수 이삭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밀밭이에요 아주 커다란 콤바인이 황금빛 이삭들을 베고 있었어요 미랄은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될 거예요 츄피는 미랄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즐거운 간식시간이 되었어요 우와! 맛있는 체리파이와 새콤달콤한 사과주스예요 필루는 벌써 다 먹었네요 이번에는 츄피가 닭장으로 닭디를 보러 갔어요 츄피는 수탉과 암탉, 그리고 귀여운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주었어요 다른 우리 안에는 거위와 칠면조,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기 토끼들도 있었어요 모두 필루가 주는 풀을 먹으려고 고개를 쑥 내밀고 있어요 아!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츄피가 안 보여요 츄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츄피야, 어디 있니? 츄피는 아기 고양이와 함께 집더미 위에 앉아 놀고 있었네요 츄피가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오늘 츄피는 동물원에 갔어요 엄마가 입장권을 사는 동안 츄피는 조바심이 났어요 원숭이를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동물원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예쁜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가 보였어요 츄피는 거북이를 보는 등만 흔등하더니 투덜거렸어요 난 원숭이가 더 좋아요 빨리 원숭이 보러 가요 이번에는 아빠가 츄피에게 악어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츄피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이빨 때문에 악어가 무척 심술구저 모였거든요 아빠, 무서워요 코끼리가 커다란 코로 아기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츄피가 말했어요 코끼리도 아주 큰 이빨이 있네 그러자 엄마가 얘기해 주었어요 아, 저건 상아라고 하는 거야 상아는 먹이를 먹을 때 쓰는 이빨이 아니라 코끼리들끼리 서로 싸울 때 쓰는 거란다 여기는 엄마 곰이 아기 곰들과 함께 있어요 조련사 아저씨는 먹이로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츄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기 곰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와, 목이 긴 기린이네요 편이야, 저기 좀 봐 아기 기린이 엄마랑 같이 있어 귀엽지? 캥거루가 있는 울타리 앞에서 츄피는 캥거루처럼 여기저기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어요 아기 캥거루가 엄마 캥거루의 배 주머니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안녕? 츄피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계속 깡청깡청 뛰어다녔어요 빨리 가요 저기 쌍봉낙타가 있어요 츄피야, 저건 단봉낙타라고 한단다 왜냐하면 등에 혹이 하나라서 그래 저 멀리 아빠 사자가 아기 사자들 곁에서 쉬고 있어요 그때 엄마 사자가 율렁하고 울었어요 그러자 파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파니야, 괜찮아 무서워하지마 오빠가 있잖아 츄피도 무서웠지만 파니를 달랬어요 드디어 츄피가 원숭이들을 만났어요 우와 원숭이다 난 사실 고릴라가 제일 좋은데 얘네들은 침팬치와 마모새 원숭이네 파니가 새장을 보고 신이 났어요 새장 안에는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깔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츄피가 말했어요 앵무새가 마모새 원숭이보다 훨씬 더 좋아 츄피가 공원에서 놀아요 오늘은 엄마가 츄피랑 파니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파니는 유모차에 타고 츄피는 엄마하고 같이 걸으며 즐겁게 산책을 했어요 엄마는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 파니랑 모래밭에서 놀아도 돼요? 그래,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 조심해서 놀아라 츄피는 파니에게 양동이와 삽으로 모래성 쌓는 것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갈키로 길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뒤 츄피는 지루해졌어요 파니가 츄피와 놀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츄피는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었어요 그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요 츄피는 필로가 공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어요 필로야, 나랑 축구할래? 난 축구선수처럼 잘해! 그러자 필로가 말했어요 불밭에서 공을 가지고 놀면 안 되잖아 츄피가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었어요 잎은 마치 커다란 손처럼 생겼어요 그때 필로가 말했어요 츄피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밤 줍자 그래, 필로야 잠시 후 엄마가 츄피를 불렀어요 얘들아, 간식 먹자 가방 속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들어 있단다 츄피와 필로는 수도가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츄피는 필로와 함께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필로한테 오렌지 주스도 주었어요 츄피야, 조심해 비둘기도 우리가 먹는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간식을 먹은 뒤 츄피는 흔들마를 타려 했어요 그러자 필로가 물었어요 우리 자전거 경주할까? 그럼 필로야 그럼 필로야, 자전거를 타고 제일 먼저 나무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하나, 둘, 셋, 출발 두 친구는 힘껏 달렸어요 누가 경주에서 이겼을까요?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공원 문 닫습니다 츄피는 외투를 입었어요 엄마,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내일 또 와도 되죠? 츄피와 교통수단 츄피와 할아버지가 시내로 산책을 나갔어요 와, 할아버지 저기 커다랗고 파란 자동차 보셨어요? 츄피야, 저건 택시란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조금 더 지나자 츄피는 오토바이를 보았어요 츄피는 오토바이가 너무 높아 간신히 올라탔어요 부릉부릉 부르릉 할아버지, 츄피 진짜 빠르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야지 츄피는 헬멧도 안 썼잖니 츄피야, 이제 오토바이는 그만 타고 우리 산책 계속할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야 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서야 하고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신호등을 잘 살펴봐야 해요 할아버지, 저기 앞에 달팽이처럼 생긴 큰 트럭은 뭐예요? 저건 정소차란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쓰레기들을 차 안에 싣고 쓰레기통을 비워준단다 삐뽀, 삐뽀 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우와, 소방차다 할아버지, 소방차예요 츄피가 소리쳤어요 저기 구급차도 있구나 사고가 난 모양이야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길 건너편의 공사장에서는 커다란 기계들이 왔다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츄피는 멈춰서 지켜보았어요 포크레인이 흙을 나르고 있어요 흙을 큰 삽으로 퍼서 덤프트럭으로 옮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츄피야, 저건 비행기가 아니고 헬리콥터란다 프로펠러가 달려있잖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츄피야, 우리 기차역에 들어가 볼까? 츄피는 기차를 무척 좋아해요 츄피는 단숨에 기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조심해라, 츄피야 기차킬 위로 떨어지면 안 돼 이 기차는 고속열차란다 무척 빨리 달리지 이건 기관차인데 뒤에 달린 기차칸들을 이끈단다 할아버지, 기관차가 힘이 아주 센가 봐요 츄피는 기관차를 무척 신기해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츄피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츄피야, 많이 힘들지? 우리 버스 타고 가자 할아버지에게 티켓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츄피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츄피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해야겠는걸 유치원에 간 츄피 츄피가 아빠와 함께 유치원에 가요 작은 책가방 속에는 츄피가 좋아하는 과자랑 두두가 들어 있어요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츄피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리고 두두는 인형 바구니에 넣어두었어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츄피야, 안녕? 츄피는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필루 옆에 앉았어요 필루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츄피도 종이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매트 위에서 구르고 균형대 위를 걷고 공도 던졌어요 츄피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해냈어요 츄피가 뿌듯해하며 소리쳤어요 난 챔피언이야 딩동대 딩동대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자전거를 타기도 해요 서로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요 교실로 돌아온 츄피는 숫자 공부를 했어요 공책 위에 그려진 딸기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묶음 표시를 해보았어요 1 2 3 4 5 츄피는 이제 숫자도 잘 세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츄피는 필로와 랄루 옆에 앉았어요 츄피가 좋아하는 샐러드에는 오이가 들어 있었고 디저트로는 달콤한 배가 나왔어요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생선가스와 완두콩이다 와 맛있겠다 점심을 다 먹고 나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츄피는 신발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웠어요 가끔은 바로 잠들지 않기도 해요 다행히 츄피는 두두를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낮잠을 자고 나자 선생님께서 미술 도구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술 시간에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해요 츄피는 앞치마를 입고 붓을 들었어요 츄피는 그리고 싶은 게 무척 많아요 마지막 시간에는 선생님이 항상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책 한 권을 고르자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앞에 작은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츄피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띵동 띵동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츄피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엄마, 엄마 주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츄피가 병원에 갔어요 츄피와 엄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엄마, 예방주사 안 아파요? 그럼 살짝 따끔하기만 하고 아프지 않단다 츄피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대기실에 있었어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책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었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자, 이제 츄피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츄피야, 건강수첩 좀 보여줄래?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는 선생님이 확인해야 되거든 자, 선생님이 진찰을 하게 티셔츠와 바지를 벗어보겠니? 옳지! 츄피 착하구나 진찰대 위로 올라가서 숨을 크게 쉬어보렴 의사 선생님은 청증기를 츄피의 배와 가슴에 갖다 대었어요 츄피는 으슬으슬 몸이 떨렸어요 으, 추워요 츄피야, 입을 크게 아아아 해보죠 의사 선생님은 혀 누르개로 혀를 누르고 츄피의 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이경으로 츄피의 귓속을 살펴보았어요 중이염도 없고 괜찮구나 그럼 이제 예방주사를 맞아도 되겠구나 먼저 소독약으로 묻힌 솜으로 깨끗이 닦자 엄마, 손 좀 잡아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났어요 츄피야, 후 하고 숨을 내쉬렴 이제 다 끝났다 의사 선생님은 주사 놓을 곳을 멸균거지로 누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씩씩하게 주사를 맞고 난 츄피는 체중계 위에 올라갔어요 이야, 츄피 16kg이나 나가는구나 기제기 앞에서도 똑바로 사보렴 지난번보다 2cm나 더 자랐네 제법 많이 컸구나 의사 선생님은 처방전을 써주었어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세요 내가 아프면 엄마는 체온계로 열을 재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츄피한테 말했어요 츄피가 예방주사를 잘 맞았으니 선생님이 선물을 줄게 상자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고르렴 와, 이 열쇠골이 멋져요 엄마, 다음에 병원에 또 올 거죠? 츄피의 장난감 츄피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엄마가 츄피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츄피야, 엄마랑 공원에 나가서 놀까? 그런데 엄마는 잔뜩 어질러진 츄피의 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츄피야, 방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밖에 나가기 전에 장난감들을 정리해야겠다 자, 엄마는 이쪽을 치울게 츄피는 저쪽을 정리하렴 먼저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츄피가 투덜대며 말했어요 엄마, 퍼즐은 안 돼요 아직 다 맞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큐브와 블록놀이는 정리하자 엄마는 작은 인형들을 장난감 상자 안에 넣었어요 츄피도 엄마를 도왔어요 먼저 기사인형과 공룡을 넣고 다음은 공주인형을 넣을까요? 츄피가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츄피는 작은 기차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기차를 한 번만 더 기찻길 위에 굴리고 상자에 넣을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엄마, 꼼짝마 어머, 살려주세요 꼬마 알정님 자, 이제 모자와 칼은 주시겠어요? 이제 그만 장 안에 넣어야지 네 침대 밑에서 츄피는 인형 하나와 토끼 인형을 찾아냈어요 아, 두두도 여기 있었구나 츄피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잃어버렸던 장난감도 찾아낼 수 있는 거란다 엄마, 츄피 혼자서 책장에 책재를 꽂았어요 이제 사인펜과 색연필도 작은 상자에 담을 거예요 츄피의 방이 거의 깨끗해졌어요 이제 소꿉놀이만 정리하면 돼요 엄마, 닭고기를 오븐에 넣었고 사과는 냄비에 넣었어요 우리 츄피가 엄마보다 빨리 정리했는걸 츄피가 이겼네 자, 이제 우리 공원에 나가서 놀까? 네, 엄마 츄피가 양동이랑 삽과 갈퀴를 가지고 나갈게요 츄피의 멋진 새 옷 오늘 아침은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츄피는 겨울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어요 마침 아빠가 겨울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츄피요, 잠옷이랑 실내화를 먹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죠 우선 츄피는 팬티를 입었어요 따뜻한 양말도 츄피 혼자서 잘 신을 수 있어요 이 양말을 신으면 발이 안 시러울 거야 그런데 윗옷을 입었더니 너무 작았어요 바지도 너무 작았어요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츄피가 정말 많이 컸구나 새 옷을 사줘야겠는걸 그때 마침 엄마가 외투와 털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파니 옷을 사러 갈 건데 츄피도 같이 갈래? 네, 엄마 츄피는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츄피를 도와주었죠 먼저 따뜻한 파카를 입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목도리도 하고 벙어리 장갑도 껴야 돼요 신발 가게에는 장아와 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츄피한테는 뛰어놀 때 신을 신발이 필요했어요 엄마, 츄피 운동화 사주세요 츄피는 운동화를 신어 보았어요 츄피에게 딱 맞았어요 엄마, 찍찍이가 있어서 츄피 혼자 신을 수 있어요 이제 따뜻한 스웨터를 사러 가요 옷가게에 왔어요 이곳에는 츄피랑 파니한테 필요한 옷이 모두 있을 거예요 츄피야, 이 가디건과 청바지 어때? 츄피는 멜빵 바지와 티셔츠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츄피 근사한걸? 두두야, 형 멋있지? 운동복 진열대에서 츄피랑 엄마는 수영복과 운동복을 골랐어요 엄마, 츄피 어때요? 옷이 잘 맞죠? 자, 이제는 파니 옷을 골라야 해요 츄피야, 치마와 원피스 중에 어떤 것이 좋겠니? 히히, 원피스가 너무 작고 귀여워요 엄마, 잊지 말고 파니 스타킹도 사세요 마리랑 그리랑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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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